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프로와 함께 먼저 만나볼 분은요. 우리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에서 오신 박현상 차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은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괜찮았죠?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희가 날씨가 좋은 날 있잖아요. 날씨? 날씨가 좋은 날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이게 꼭 날씨가 엄청 좋아서 놀러 가고 싶은데 장 안 좋아서 기분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는 안 좋은데 장은 좋아서 비 많이 오고 그런 날 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특히 여름에 장마 때 엄청 장도 좋은 적 많고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위안을 줄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황사 때문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분은 좋게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 하루고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기분이 좋았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이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요즘 그게 더 심해져서 장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가치 스타일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에 작년에 주도주권 들고 계신 분들은 장이 3200이 지금 오늘 아깝게 안 갔죠. 장중에는 3200이 넘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97포인트 일단 좀 이렇게 끝난 상황이고요. 그렇게 오른 것 치고는 그렇게 제 건 안 올랐네요. 그렇죠. 어쩔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크게 오르는 날이 있는데 막상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요? 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일단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좀 이어가 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SKIET 청약이 있었던 주라서 그 이후에 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 했고 5월 3일 이번 주 월요일 날 SKIET 청약 환불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시장에서 공매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귀추를 주목하고 쳐다봤던 상황인데 여지는 없이 월요일 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종목들을 좀 봐봤어요.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쳤나 했더니 저희가 이제 뭔가 공매도를 보고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보고 하고 하는데 웬만한 종목 다 쳤더라고요. 그냥 외국인들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교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환불금이 들어오고 화요일 날 장이 오전에 빠졌다 오후에 드라마틱하게 오르면서 우리가 어린이내로 반영을 했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미국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가 옐런 누님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어려웠다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한 이틀 동안 장이 크게 땡겼거든요. 땡겼는데 이게 땡겨졌던 원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이게 수급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수급? 이게 지금 3일 연속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했어요. 여태까지 기관수리 매도를 계속하다가 5월 4일 날에 기관이 1,678억 매수를 했고요. 5월 6일 날 2,000억 매수했고 오늘은 더했습니다. 오늘 3,400억 매수를 했어요. 기관도지? 네. 외부인들은 계속 팔았고요. 그런데 이 매수를 한 주체가 주체에서 많이 매수를 한 주체가 금융투자 쪽이 좀 많았거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 PI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매매를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빠른 자금을 좀 원하는데 일단 그런 매매 자체가 어쨌든 떠나가지고 일단 금융투자 수급이 좀 들어와서 기관수급이 좀 많아졌고 오늘 좀 고무적인 것 같을 경우는 소폭이지만 연기금이 좀 361억 정도 매수를 해서 끝났다는 점은 기관들이 기존의 시장을 조금은 안 좋게 보다가 이제는? 이제는 조금 그래도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이 그나마 안정적인 랠리를 나왔던 거고 살살 우리 꼬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일 사다 팔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주말을 맞이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등 낼일에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아 그렇죠. 어떤 종목이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 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직전에 주도했던 주도 섹터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주도했던 섹터가 건설, 해운, 조선, 운행인데 이 4가지 섹터가 이번 3일 동안 장 반등 나올 때 드라마틱하게 다 크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장이 어렵고 어떤 분들은 좋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이번 반등 시장에서 그때 지난주에 안 좋았다 치고요. 그런 주도주 섹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성, 가치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때 용기 있게 그 포트를 갈아타신 분들 같을 경우는 이번 장이 오를 때 굉장히 재밌었던 장이고 근데 그냥 나는 삼성전자하고 좋다. 하인세하고 좋다. 혹은 IT는 나는 들고 있겠다. 버틴 사람들. 버티는 분들은 3,200포인트가 3포인트가 모질라긴 하더라도 지금 장이 재미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텼잖아요. 저는. 버텼서는, 뭐 다음 주에 다시 그쪽이 반등 나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 이번 주까지 특히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가치주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는 다음 주도 이쪽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일단 이거예요.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새벽에 올랐는데 이게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해서 내용으로는 코로나 팬덤 이후에 처음으로 50만 명을 하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위주로 올랐고 역시 경기 회복에 가속화에 무게를 드는 듯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카우처의 상위 대형주 중에서 정말 다탑했던 쪽이 언택트예요. 네이버 카카오. 안 올랐어요. 이번 주에 장이 올라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작년에 히어로 주식이 또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없으면 저 섭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쪽 섹터별로 지금 시장 색깔 자체가 예전에 올라올 때랑 지금 올라올 때랑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최근 장의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G 없어서 섭섭한 장은 아직 멀었죠? 5G 없었으면 섭섭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섭섭해질 장은 아직은 안 보이죠? 아니 뭐 조만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하반기 정도. 하반기? 올라올 겁니다. 그게 좀 이따 공매도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래 제가 좀 오랜만에 좀 차트로 좀 돌려보면서 좀 뽑아봤는데요. 아 돌려보면서 뽑아봤습니다. 이게 또 이제 현장에서 하는 아 현장 돌리는 거는 못 먹어요? 네. 저희가 모니터가 두 개잖아요. 아 그건 뭐 무조건 단신종목 시가총의 상위줄을 눌러보면서 스크롤 발 내리면 차 탁탁탁 바뀝니다. 아 돌리면서 뽑아본다. 이렇게 하는데 돌뽑 오기 전에 직전에 좀 봤는데요. 거래소 시가총의 40개 종목 중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 네. 그게 주도주거든요. 신고가 나온 종목들을 42부터 밑으로 올렸더니 S51 경유관련 사실 S51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네. 은행주 그래요? 그리고 HMM 오늘 참 요즘 CB 물량 때문에 전환승 물량 때문에 좀 공매도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도 쫙 당겨서 끝났거든요. 진짜 세게 가네 네. HMM 네. 그리고 뭐 좀 작지만은 아모레퍼시픽 음 신한지주 네. KB금융 포스코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섹터를 종합해보면 은행주가 세 개나 있고요. 화장품 정유 철강이거든요. 아니 좋다는 얘길래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초부터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찌 됐든 저는 증권사 직원으로서 그 숏 밑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보다 위로 올라가면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려면은 지금 어찌 됐든 31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다가 3200포인트를 꾸역꾸역 올라오는 상황인데 올려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라든지 해운주 조선주 이런 쪽이 올라와서 했다면 3300을 트라이 하려면은 자동차가 올라야 되고 IT가 올라야 되거든요. 자동차와 IT 그렇죠. 그런데 지금 IT는 아직은 시그널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 보고서 좀 살펴보니까는 자동차주가 최근에 좀 잘 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생산 못해요. 때문에 생산이 좀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는 생산 지원의 피크가 5월달 2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못하는 시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투자자분들이랑 많이 통화를 하면서 어떤 개인 투자자는 수익이 많이 낸 분도 있고 돈 낸 분도 있는데 어떤 투자자분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대차 주식을 밑에서 계속 모으고 있다. 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그 전략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못 가고 있을 때 이때는 지금 사모을 때다. 그렇죠. 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섹터는 다음 타자는 다음 다음 4번 타자는 자동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자동차주 종목들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바닥 찍고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쁘게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막 화려한 애들 지금 막 불꽃 튀는 애들 이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항상 다음 스테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일단 오늘 금요일인 특집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좋을까 고민 좀 해봤고요. 고민하셨어요? 고민해서 다정차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 시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거래소보다 아까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랐거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5% 정도 진짜 오랜만에 올랐어요. 셀트리온 스케어도 그렇고 솔직히 월요일날 공매도 재개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예상했었던 상황인데 정말 예상을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때려대니까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솔직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직원들끼리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설마 첫날부터 그렇게 때려대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쟤들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있지. 그런데 14개월 동안 못했었잖아요. 양심이 없었네. 양심이 없고 그냥 때려대니까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 기준으로 공매도 제일 많이 신은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였고요. 디스플레이. 화요일날은 셀트리온이었어요. 거래소 기준이고 그리고 코스다 기준에서는 시젠 월, 화, 목 다 그냥 때렸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공매도를. 공매도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일단 어찌 됐든 타겟이 돼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오늘 올라섰던 시향을 좀 찾아보니까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약해서 백신에 대한 지척제사권 포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지지를 한다고 밝혔고 이 소식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녹십자 같은 셀트리온 같은 CMO 미착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조금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이 지척제사권 포기 문제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수요일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저희 쉴 때. 그렇죠. 그러면은 목요일날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 안 했어요. 반영은 어제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했어요? 네. 오늘 올랐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보면서 이거 왜 오르지를 찾아보니까 그거니까 이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주식을 보다 보면은 그 해당하는 재료가 언제 반영하는 즉각적으로 반영하는지 늦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그 섹터가 주도 섹터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거든요. 바로 반영하면? 바로 반영하면 주도 섹터죠. 재료를 빨리빨리 반영해서 바로 올라버리면은 그런데 바로 반영 안 하면? 안 하면은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다 이건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도 저도 제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무지 많이 물려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막상 CMO 업체들이 올라야 되면은 직접 소외가 받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바이넥스 이수에피스 같은 진짜 CMO 업체들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은 그렇게 띠띠 미지근했거든요. 오히려 요 며칠이 더 좋았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이슈가 아니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래소와 코스닥에 키맞추기를 하는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시장이 너무 거래소 위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도 자체가 코스닥도 어느 정도 키맞추기를 하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한테는 좋은 장이었고 누구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반응이 조금씩은 나왔으니까 안도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결론 지어서 오늘 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주포라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 주포. 주포가 누구예요? 누가 주포예요? 우리가 이제 주포를 그 종목이 올라갈 때 기관이 사서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외국인이 사서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종목을 좀 보다 보면 어떨 때는 기관이 살 때 그 섹터가 세게 오르고요. 어떨 때는 외국인이 살 때 세게 오르는데 경험적으로 계약바이오 쪽은 외국인이 세게 살 때 좀 올랐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지금 가치주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조선, 해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거든요. 특히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중소형 철강주는 기관들이 철강만 스치면 들어와요. 진짜로. 그렇게 큰 액수로 사는 사람들을 주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포라는 표현이 일단은 만약에 테마성 주식을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갑자기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정석적인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종목이 오를 때 그 샀던 기관 혹은 외국인 혹은 개인 혹은 기관 안에서도 투신이 사서 올랐다. 연기금이 사서 올랐다. 그래서 올랐을 때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던 주체를 주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어쩔 때는 외국인 따라가야 되고 어떨 때는 기관 따라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기관 사는 게 잘 옵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주로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군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그걸 수급 빈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레포트도 좀 나오긴 나오던데 작년에 그 기관들이 중소용주들을 무지 때렸어요. 그래서 소위 그 수급이 비어있는 중소용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조금 예를 들어서 3만 주 5만 주만 들어오더라도 그 종목들이 심지어는 10%씩 올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도 장중에 그런 기관들 매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매 동향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10시 11시 이렇게 한 번씩 장중에 데이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면서 매매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주식을 많이 보유한다 보다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위로든 아래든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거래를 많이 하는 여기가 주로 주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럼 정프로도 약간 주포 느낌이 있는데 주포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었고 혹시 또 있습니까? 일단 특징 섹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특징 섹터는 워낙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뽑아왔거든요. 중소형 건설 섹터랑 폭력 관련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중소형 건설 섹터라고 해서 오늘 특수건설이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쳤어요. 특수건설? 회사 이름도 특수하지 않습니까? 오르면 거의 상한가 한 번 회사 이름이 그냥 특수건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잘 나오고요. 막상 우리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주식 매매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 4대감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화공용 특수건설 막 이렇게 막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최근에 건설주도 좋잖아요. 현대건설도 오늘도 신고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건설주로서 쏠리고요. 건설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지가총의 상위 건설주들 판산해보니까 7배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좀 싼 부분이고 그 건설주 자체가 오세훈 시장 단성 때문에 공고 물량 기대도 좀 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토국청부에서 이제 광역교통기본계획 예전 발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럼 지하화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관련주라 그래요. 그래서 특수건설이 서해대교라든지 광안대교 특히 이제 싱가포르의 고속도로 지하구간을 시공한 경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테마성 주식을 매매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수건설 상한가 난강토군이 20% 이상 올랐고요. 2화공용도 많이 올랐고. 여기도 그런 좀 좀 독특한 건설들을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에요. 대부분의 토목 위주로 하는 건설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정도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테마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지난주에 그 중소형 철강사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 찾는 움직임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건설 중에서 뭐 싸게 보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칠게요. 쳤는데 지금은 정책장이거든요. 정책에 달리 움직이는 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책과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는 이게 좀 정책이 좀 더 빨라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빨리 오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늦게 쫓아가요. 그러면 기간들은 팝니다. 올라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중소형 건설사들을 잘 사셨는데 갑작스럽게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발현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자체가 이제 실적이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주가가 반영해버릴 때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반 정도는 차익실현을 해야 된다. 잘 들고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거죠. 상한가 끝났으면 오늘은 팔지 말고 다음 주에 봐서 뭐 이제 은봉이 날 때 판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실 때도 잘 사셨으면 갑자기 급등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매매 플레이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라는 부분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타이밍에 들어가진 못하겠습니다만 지하도로 나온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마침내 들고 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막 30%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지하 공사 이건 뭐 한 결국 한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이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럴 때 일단 팔고 다시 눈치를 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래도 한 두세 번 더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정도 한 번 봤으면 절반 정도라도 한번 실현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한가가 30% 바뀐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연상은 기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날까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오늘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다음 주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끔 시장의 색깔이 틀려지고 주말에 뭔 일이 나버리면 상한가 쳤던 종목이 옛날에는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올랐는데 30%가 이미 큰 가격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많이 3% 시작하면 열받잖아요. 또 그러니까 일단 일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물량을 좀 쟁여놓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주 오늘 조금 올랐는데 이게 풍력 관련주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작년에 히어로 주식하면 2차전지 2차전지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풍력 태양강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풍력 관련주가 그런데 풍력 관련주가 올해 내내 안 좋았어요. 작년에 크게 올라온 다음에 그런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어제죠. 울산 부유식 해상폭력단지 조성기념행사장에 가셔서 이제 2030년도까지 36조 원 정도 규모의 해상폭력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건 뉴스잖아요. 뉴스인데 이게 종목들이 특수건설 같은 게 상한가를 쳤는데 물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폭력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 해상폭력 작년에는 정말로 해상폭력 스치기만 해도 20%씩 올랐어요. 정말로 작년 7월달 8월달 빗맞아도 20%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올랐다 이거 그리고 이제 상강 MMT 뭐 스웨이스빈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종목들이 퍼가 한 30배 40배 정도 돼요. 작년에 실적이 안 나오고 있었고 지금 올해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불구하고 퍼가 한 30-40배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성장성 섹터가 처음 발현해서 올라올 때 같은 경우는 퍼가 50배 정도 더 간다 그러는데 최근 2주 한 2-3주 정도의 장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가 더 가는 게 아니고 가치지 섹터를 좀 더 뭐 기관들이 좋아하나 혹은 외국인이 좋아하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그쪽이 좀 더 시세가 강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에 맞는 장이 올 겁니다. 또 조만간 성장성 섹터들 움직이는 장 지금은 5월 달엔 재화봉이 아직 같이 싼 주식도 움직이는 장이긴 한데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너희의 때가 온다.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특징 섹터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요정도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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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단해야 됩니다. 금요일이니까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4타 8월달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매일매일 찾아요. 매일매일 찾는데 종목을 찾는 기본적인 스킨 자체는 첫 번째는 수급 수급 업종 수급 차트 이런 식으로 삼박자가 맞으면 요거다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 직원들마다 저거 한두 개씩 미리 찾아놓거든요. 오늘 매매일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데 요즘 월요일부터는 화요일이죠.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부터는 화면을 하나 더 봐요. 그러니까 차트 화면 수급 화면 업종 화면 보다가 하나 더 봐요. 뭐죠? 공매도 잔고 수량 화면 봅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이게 증건소 이게 증건소 HTS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아까 제가 LG 디스플레이도 말씀을 드렸고 시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는 티카트 기용은 뭐냐면 신고가 위치라든지 혹은 요즘 좋은 좋은 섹터 요즘 괜찮은 섹터의 종목이 공매도가 늘어나는데 차트가 눌렸다가 눌렸다가 신고가 나는데 나는데 그때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전날이나 전전날에 외국인 공매도를 많이 썼다 이거예요. 8만주 10만주를. 그런데 아침에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쇼커버입니다. 그러면 쇼커버라고요? 네. 쇼커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매도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치고 있잖아요. 치고 있는데 일례로 어제 금오석유가 그랬거든요. 금오석유? 금오석유가 그 전날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요. 컨센트에 비해서 한 50%에서 더 나왔죠. 6100억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침에 시가는 0.9%밖에 안 떴어요. 안 떴는데 한 9시 한 반 정도에 갑자기 어디죠? JP목원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팔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매도 화면을 보니까 전날 전전날 8만주씩 때리고 있었어요. 공매도를. 그러니까 갑자기 공매도의 쇼커버의 논리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서 그네들도 외국인들도 손절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간 단가 대비해서 5% 오르면 그네들 가서 손절이죠. 5% 손실이죠. 올라서 그래서 제가 규정까지 하우스별 다 틀릴 테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던 주식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신고가가 나오면서 거래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날 아침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종목이 종가까지 오르더라고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왔을 때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늘 아침에 저희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팔지 말자 그런 종목들은 오후까지 기다렸다 팔자 물론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매매하실 때 저는 이제 나와서 팁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요즘 장이 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수요는 빨리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투자자분들께서 적어도 신고가가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종가에 팔자 좀 많이 먹고 공매도 창도 보면서 그렇게 한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5월달 장을 좀 이따가 이제 더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좋게 보는 이유도 실적 서프라인에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질 확률은 좀 적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갑자기 시장이 무너질 확률은 매우 적다고 매우 낫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용기 있는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오전에 한 11시쯤 좀 올랐다고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던지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좀 맞다면 실적도 잘 나오고 신고가에 뭐 이렇게 공매도 순위도 좀 있다. 그럴 때는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하나의 팁을 또 우리 박현상 차장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박 차장님과 함께 좋은 꿀팁 많이 얻었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항상 우리의 시선에서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신 우리 유한타 증권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말 어디 가세요 혹시? 주말 좋은 일 좀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가장 좋죠? 집이 좋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